자, 실학 보도록 할게요. 실학은 그 당시 때 조선은 성리학이 대세였잖아요. 근데 성리학이라는 것이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약간 고리타분하고 재미없고 약간 너무 추상적이야. 피부로 안다가와. 공자활, 맹자활 하는데 이게 현실 세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임진왜란과 병자론을 양란이라고 그러죠. 이거 이후에 상당히 사회가 어려웠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학문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농업을 개혁해서 잘 살도록 하자. 상공업을 개혁해서 잘 살도록 하자. 이 두 개의 부류에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쪽을 고등학교에서는 중농학파, 중상학파 농업을 중심한 중농학파, 중상학파 이렇게도 구별을 하는데 중학교에서는 이 정도만 정리해도 돼요. 대표적인 사람이 3명 있습니다. 근데 유형원 같은 경우는 균등론을 주장해요. 균이 균등하다라는 뜻인데 토지를 지급하는 거야. 뭐에 따라서? 신분에 따라서. 근데 우리 조선 배웠지만 신분에 4신분이 있잖아요. 이 신분에 따라서 똑같이 M분의 1을 주는 게 아니라 신분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에요. 여기 차등이라는 말을 넣어주면 더 정확하죠. 그래서 신분에 따라서 양반 더 가져갔겠죠. 그래서 좀 똑같이 이와 같은 M분의 1이 아니라 신분에 따라서 차등 지급했던 거. 이것을 유형원의 균전론이라고 합니다. 신분을 반영한 약간 제한적인 완벽하지 않은 제도이겠죠. 이익은 성호라는 말이 이익의 호예요. 반개도 유형원의 호이고 자기들 이름을 싼 딴 책 이름을 지었죠. 셈은 뭐 호가라는 게 없죠. 종민TV, 종민이라고 해야 될까요? 나중에 종민TV 사설 이런 식으로 책이 아니라 영상 묶음집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익은 한전론을 주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토지과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살기 어렵다 보니까 이 토지를 당장 급하니까 다 내다 파는 거야.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랬더니 나중에는 이 땅을 다 팔고 자기 농사 지어서 먹을 수 있는 땅이 없는 거야. 그러다 굶어 죽거나 노비가 되거나 전락하는 거죠. 그래서 이익은 이게 너무 안타까웠나 봐. 그래서 제도적으로 아싸리 이 땅만큼은 토지를 거래할 수 없게 매매할 수 없도록 이렇게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은 토지를 사고 팔 수 있지만 이 땅은 팔지 못하도록. 그러면 아무리 급해도 이 땅은 팔리더라도 이 땅은 못 팔게 돼 있잖아. 그럼 이거 가지고 농사 짓고 먹고 살라 이거지. 최소한의 생계는 이 땅 가지고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지 못하는 이 땅을 영업전이라고 불러요. 영업전. 그래서 영업전은 팔지 못하게 함으로써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게 하자. 영업전 이외의 토지만 매매하도록 하자. 그래서 이익은 최소 생계를 지키고자 했었던 한전론. 한이 제한하자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 땅은 팔지 못하게 제한하자. 한전론을 주장했던 이익. 그런데 이익은 우리 개이득. 개이득을 두 글자로 이익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개이득도 있지만 사회를 아주 그냥 갉아먹는 한마디로 막 족같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지. 이걸 좁이라고 표현했어요. 좁. 여기 가려서 안 보이지만 좁. 좁. 쌀 같은 걸 갉아먹는 어떤 기생충 어떤 벌레를 좁이라고도 하는데 사회 악이라고 본 거지. 노비제도, 과거제도, 양반제도, 사치와 미신, 승려, 스님, 게으름 이런 게 사회를 갉아먹는 육좁이라고 해가지고 이익은 저런 걸 되게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나 고등학교 어려운 문제는 이런 거 나오기도 해요. 정의학용은 너무나 유명하죠. 여기서 이익과 정의학용이 유명한데 정의학용이 지은 책은 목민심서. 정의학용의 호는 목민이 아니에요. 정의학용의 호는 너무 유명하죠. 다산. 다산적양용 들어봤죠. 목민심서는 목민관, 지방의 사또라고 보면 되는데 지방의 사또들이 갇혀야 될 덕목 그런 걸 정리한 책이 목민심서고 공무원들의 필독서라고 하죠. 어떤 백성들의 공무원으로서 갇혀야 될 거 선생님도 공무원, 교육공무원이잖아. 그래서 목민심서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학생들 생화지도 할 때 뭐 해야 되고 학생들 영상 수업할 때는 어떻게 재미있게 뭐 이런 게 뭐 뭐 뭐 그런 내용도 있겠죠. 그래서 목민심서 항상 공무원 필독서 1위로 꼽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정의학용의 여전론이 중요하죠. 지금 만약에 정의학용이 지금 시대에 살았다라면 지금처럼 이념 갈등이 심한 시대에 살았다라면 정의학용은 아마 종복, 좌파,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빨갱이 나쁘게 표현하면 그렇게 나쁘게 표현할 사람도 있을 것 같아. 요새 시국이 너무 시국이라서 정의학용은 그런 표현이 농담으로 들릴 정도로 집단 농장을 생각했습니다. 집단 농장 있으면 사람들이 다 가서 공동 농장에서 일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수확물 있죠. 곡식이 남은 이 수확물도 이 사람들이 일한 날짜에 비례해서 주자 이거야. 그래서 공동 농장이 있고 다 같이 가서 일을 하고 일한 날짜만큼 계산해서 수확물 나눠주자. 집단 농장,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가 이런 데서 시작했잖아. 실제로 초기 사회주의는 집단 농장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회주의적인 생각을 정의학용이 했고 그렇다고 사회주의자라고 할 수는 없죠. 사회주의는 정의학용 시절보다 한참 뒤에 등장하니까 1910년대에 그래서 마을 단위의 공동 농장을 운영을 해서 같이 경작하자. 일한 날짜에 따라서 나눠 갖자. 되게 단순하지만 현실성도 있어 보이죠. 여전론, 정의학용. 글 읽어보니까 정의학용이 이런 생각도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글이 있더라고. 정의학용은 앞서 배운 것처럼 정조의 파트너로 수원화성 지었고 거중기, 배달이, 주교라고도 한다고 그랬었죠. 이런 것들 하면 정의학용. 정의학용은 동양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할 정도로 다방면으로. 이 사람은 지방의 사토로 가서 살인사건도 해결했고 그리고 의학으로 홍역, 마가회통이라는 것도 지었고 어떤 사토들의 어떤 돈목, 여러 가지 책 이런 채득을 이 사람의 천주교를 믿어서 지방에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책을 조설했는데 그 책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정의학용은 앞서도 우수로 얘기했지만 귀향을 잘 갔다. 쫓겨났기 때문에 이런 걸 연구하면서 후세에 엄청난 업적을 남겼다. 그래서 정의학용의 책들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무지 많습니다. 조선시대의 최고의 천재 중의 하나 정야경 이번에는 상공업 중심의 기억론을 볼게요. 여기서는 박지원하고 박재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유수원은 이런 책을 썼고 직업적 평등 이때는 양반들이 최고였었잖아. 그런데 직업적 평등을 주장했었던 앞선 사람 유수원이 있었고 홍대영은 과학자예요. 이 책을 적었고 여기 지전설 태양이 돈다 아니다. 지구가 돈다 이걸 주장했었고 천체를 관측하는 혼천일을 제작했었고 그래서 홍대영은 서학이라고 할까요? 서양학문 같은 것들을 많이 접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뭐니뭐니 해도 박지원이 상당히 중요하죠. 박지가도 박지원은 얘기했습니다. 앞서 청나라로 연행사로 갔었죠. 황제를 만나러 갔었지만 황제가 베이징에 있지 않고 피서 여름의 더위를 피해서 열하로 갔었죠. 그래서 거기까지 쫓아가서 쓴 글 열하일기 이 내용이 전라 재밌다고 했었습니다. 가서 본 청나라 사람들에게 인상 깊었던 게 뭐라고 그랬어요. 모두 다 수레를 끌고 가더라. 선박 화폐 이런 것들을 사용하니까 우리도 이거 하자. 그래서 박지원이 그 당시 청나라의 수레 같은 게 되게 인상 깊었나봐. 여기에 영향받은 게 박지가인데 박지가 다 똑같아. 수레, 선박 어떤 이런 거는 유통이죠. 유통 물건이 지방으로 빨리 퍼질 수 있게 경제가 발달하려면 유통만 먼저 깔아야 되거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 이후에 나중에 대통령이 돼서 경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야. 포항제철소 건설이랑 유통을 위해서 경보고속도로 깐 거잖아. 그게 그 당시 때 반대도 심했지만 이거 깔고 경제가 급성장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교통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 유통에 신경이 썼던 박지원, 박제가 똑같아. 그래서 이거 가지고 구별하는 시험은 안 나와요. 똑같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박지원의 이 강조에 대해서 현실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 선생님이 읽은 글에 보면 우리나라는 거의 대다수가 산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산에 바퀴가 달린 수레를 끌고 간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보통은 유통을 보부상들이 등에다 이고 이렇게 실어 날랐는데 배는 많이 이용했었지만 수레가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 하지만 필요성은 왜 필요한지가 중요하고 주장을 할 수가 있죠. 박지원의 눈에는 청나라의 수레가 눈에 들어왔었다. 그런데 박지원의 특이한 점은 약간 원숭이 닮았고 선호구처럼 닮았다고 했잖아요. 개빡해. 독특해. 재밌어. 그래서 본인이 양반임에도 불구하고 양반을 비판합니다. 직접 비판도 했을 수도 있겠지만 간접적으로 글을 재밌게 잘 쓰기 때문에 양반전. 호질. 호랑이 호자예요. 호랑이의 입을 빌려서 양반을 비판했고 허생전. 허생은 여러분 기억나나요? 독점적 도매상인 도고. 허생이라는 사람이 제사상 물건을 사재기해서 뻥튀기에서 어떤 이뤄지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경제적인 도고 상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허레허식에 빠져있는 양반을 비판하는 박지원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박지원은 글을 재밌게 잘 썼나 봐. 그래서 그 당시 때 특히 열하일기가 너무 재밌게 쓰여졌기 때문에 그게 막 조선사회를 휩쓸었나 봐. 광풍. 그래서 왕이었던 정조도 그걸 봤나 봐. 시바 가져와 봐. 얼마나 재밌는데 재밌네. 재밌네. 하지만 왕으로서 이렇게 약간 야매글 앙기머띠. 억가야. 이런 것들. 킹받네. 이런 표현들. 어떤 FM적인 정식적인 글이 아니라 이런 야매글이 도는 것에 대해서 재미는 있어도 왕으로서 그런 걸 인정해주기는 어려웠나 봐. 그래서 박지원 호통칩니다. 방송문 써! 해가지고 박지원한테 방송문 쓰라고 호통을 쳐. 박지원 썼을까요? 박지원 한마디 하죠. 꺼지세요. 왕한테 꺼지세요라고 말은 안 했지만 왕이 반성문 쓰라고 했는데 읽은 글에 박지원 반성문 안 썼대. 왕께서 반성문 쓰라고 했는데 어떻게 왕께 이렇게 반성문 쓸 수 있습니까? 왕이 명령 내렸으니까 안 쓸게요. 해가지고 안 썼대. 무슨 개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박지원 왕한테도 호통을 받았던 양반도 비판하고 그를 재밌게 잘 썼던 재밌는 사람이었다라는 거. 혹시 그 사건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박지원이 글을 해괴하게 써서 재미는 있지만 문란하게 한다. 그래서 정조한테 혼난 이 사건을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는 진짜 실력자들만 아는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안 나와요. 한국사 듣는 검정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Q&A 다크블러 써주면 이거는 이것도 역시 룰렛입니다. 박재관은 북학이라는 책을 씁니다. 이런 생각이 담겨 있겠죠. 저는 읽어보지는 않았어. 하지만 중요한 건 북학, 북학. 북쪽을 배우자. 북학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거. 인조의 병자호란 기억나나요? 삼전도의 구력 기억나나요? 인조가 대가리를 쳐박죠. 피를 철철철 흘리고 치욕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아들인 효종은 뭘 주중을 했었어? 아버지의 원수를 갚자. 북벌. 북쪽의 청나라를 정볼하자. 이런 논의가 있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청나라를 공격하자 했는데 박재관 때는 이제 아니야. 북학, 청나라를 배우자. 야, 시대가 변했다. 청나라, 지금 중국의 대세고 걔네 세학문화 들어와 있고 청나라 문화도 엄청 발달되어 있다. 우리 그거 배워야 돼. 그래서 북학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래서 이거 주장한 사람들은 저 책의 제목을 따서 중상학파라고도 하지만 단순하게 북학파라고도 합니다. 이 박재관의 글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은 특이한 점이 우물 비유를 들어서 소비를 강조합니다. 보통 조선시대 양반들 같은 경우는 절약을 강조하거든. 근검 절약해야 돼. 양반은 돈 밝히면 안 돼. 근데 박재관은 아니야. 소비. 소비를 강조한다, 소비. 그래서 우물 비유를 들어요. 우물이 이렇게 있잖아. 우물에 물이 있으면 아래에서 이렇게 샘솟는단 말이야. 근데 물을 퍼내면 아래에서 또 샘솟아요. 그래서 똑같아. 돈을 써야지 돈이 또 유통이 되고 돈이 유통이 된다. 그래서 꺼내서 돈을 써야지 돈이 또 유통이 된다. 그래서 물을 퍼내면 물이 도는 것처럼 돈을 써야지 돈이 돈다. 이건 맞는 표현이죠. 선생님 같은 월급쟁이가 예를 들어서 갤럭시 23 핸드폰을 샀어. 그럼 삼성에서 돈을 벌겠죠. 그러면 사람들 많이 고용하겠죠. 그럼 얘네들 월급을 타겠죠. 이 중에 하나가 쓰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돈이 또 들어오겠죠. 월급으로. 이 돈 가지고 갤럭시 23을 사고 얘네들은 또 월급을 주고. 이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회사 혜정에서 월급 주면 이 돈 가지고 쓰고 물건 잘 팔리니까 돈을 벌어서 또 월급 주고. 이런 선구조 이런 거 우리 작년에 배웠잖아. 1929년 미국 증시가 폭락하죠. 경제대공황 기억나나요? 경제대공황 줄여서 경대왕. 이것 때문에 독일이나 이탈리아나 일본이 전쟁을 일으켰잖아.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세계대전이었죠. 그래서 경제대공황.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루스벨트가 뭐 했어요? 뉴딜 정책 했었잖아요. 뉴딜 정책이 이런 거잖아. 일자리를 마련하고 돈을 쓰고 회사가 물건을 찍어내고 월급을 주고. 이런 선순환을 만든 거. 미국은 이게 성공했고 독일이나 이탈리아나 일본은 이런 게 안 됐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었죠. 이 부분 배웠죠. 그래서 우물을 강조했었다. 뉴딜 정책과 비슷한 논리다. 여기까지. 이론적인 거고. 아래 사료를 한번 볼게요. 사료 보면 더 이해가 쉬울 수도 있어요. 농협개혁론. 중농학파라고 그러는데 했었죠. 그래서 정혜경은 여전론. 집단농장 주장했었죠. 여기부터 보다니 그래요. 여어를 두는데 일녀의 사람들로 하여금 다 함께 그 전지의 일을 다스리되 한마디로 일련한 농장이 있으면 다 같이 가서 일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일한 날짜만큼 나눠가자. 이게 정혜경은 여전론이에요. 이익은 한전론 주장했었죠. 영업전. 한 집의 생활에 맞추어 재산을 계산해서 토지 몇 불을 한 집의 영업전으로 하되. 좀 어렵게 써있지만 영업전을 제어하고는 땅을 팔 수 있지만 이건 팔지 못하게.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한 집의 생활에 유지할 수 있도록. 이건 팔지 못하게 제한하자. 한전론. 그러면 죽지 않겠느냐. 이쪽은 북학파죠. 북학파. 홍대형 의사문답. 지구가 둥근다는 설은 다시 의심할 여행이 없다. 중구가 둥글고 지구가 돈다. 여기 태양이 있으면 지구가 돈다. 지전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박제가 북학의. 여기서 북학파라는 표현이 나왔었다고 그랬었죠. 재물은 샘과 같다. 퍼내면 차고 버려두면 말라버린다. 퍼내야지 또 찬다. 한마디로 돈을 써야지 돈이 유통이 된다. 그래야 경제가 발달한다. 그래서 북학의에서 박제관은 우물의 비유를 들어서 뭘 강조했다? 소비를 강조했다. 그래서 다사한 정약용. 정약용은 천주기 집안이라고 그랬었죠. 이 형도 죽고 얘도 이것 때문에 귀환 가게 되고 얘 조카가 조카의 남편이었던 것 같아요. 윤지충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제사 거부하다가 목이 날라갔죠. 우리나라 최초의 순계자로 알고 있어요. 죽임을 당한. 그래서 이 집안은 이것 때문에 풍지 박살이 나. 윤지충이 조카인지 모르겠지. 이 사람인지 이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정약용 집안에 황사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황사영이라는 사람이 자기네 집안이 천주기 빈다고 박살났잖아. 그래서 청나라에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편지 쓰냐면 여기에 카톨릭 신부들 천주교 신부들 와있을 거 아니야. 서양 애들. 얘네들한테 편지 써가지고 군함 좀 보내달라. 군함 보내가지고 조선을 정보를 해달라. 그래서 천주교가 퍼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한마디로 우리나라 사람이 천주교 사람들이 조선에서 죽임을 다하니까 청나라에 와있던 서양 세력이 얘기해가지고 조선을 정보를 해달라. 그래서 천주교 빈게 해달라. 그래서 이 사람은 종교적인 것 때문에 조선을 다른 나라가 침범해달라. 조선을 먹어달라. 이런 편지를 썼어. 이걸 황사영 백서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선생님도 이 사건을 알고 있었지만 여기에 정약용의 친척이었는지는 선생님은 이번에 처음 알았네. 그래서 정약용의 조카의 남편이라고 그러는데 황사영인지 제사 거부하다 죽은 윤지충인지 헷갈리네요. 그래서 윤지충은 제사 거부하다 죽은 정약용의 친척이고 황사영도 장약용의 친척이에요. 이런 거 보면 장약용의 집안은 완전히 초울트라 천주교 집안이에요. 선생님 처가치도 천주교 집인데 거기보다 더 원조격. 한 몇 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로마 카톨릭의 짱 교황 왔었죠? 교황. 교황이 왔었는데 막 수만명이 모여가지고 행사를 가졌어. 거기에 어떤 TV에서 인터뷰 지나가서 사람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네 할아버지가 정약용이래. 지금도 국손들은 천주교 집안인 거죠. 박지원 생긴 게 딱 봐도 티가 나죠? 원숭처럼 생겼지만 덩치도 되게 크대. 유쾌하대. 농담도 잘하고 무엇보다 글을 잘 썼어. 박지원. 연암 박지원. 연암일기 그리고 열하일기 양반전 호질 허생전 박지원 수레 섯덩 이런 것들 박지원 찍을 수 있겠죠? 저 두 명은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연암일기